오늘 영상 인트로에서는 제가 이번에 구독자 만명을 달성해서 만댕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만명까지 찍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많은 사안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 다음 컨텐츠로 제가 Q&A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저의 매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퍼스크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띠아님 이것을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선물은 당연히 파스크치 관련된 상품들인데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제가 넣고 싶은 대로 막 넣어서 4,5만 원어치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한 4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저희 이번에 시즌이 캠핑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캠핑템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섞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보고 되게 웃음이 나오는 질문이나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따로 선정해서 저의 파스크치 제 영상에 나오는 음료들 좀 비싼 음료들 드셔보시라고 만 원짜리 쿠폰을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tight. 네, 들어가세요. 네, кас선거 propia. 네, 들어가세요. 그렇죠, tôi love yo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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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디섭트 카페 갔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크가 딸기가 위에 데코되어있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훨씬 예쁘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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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쌀가루 멜론 양 엄청 질래 멜론 양 저는 멜론 양 소픽으로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물 지금 불이 꺼진 매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마감한지 좀 되었고요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 들어갑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지금 저는 불 꺼지고 마감한 매장에서 이제 새로운 카페 시리즈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운드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뭐 다른 게 필요한가? 하러 지금 매장에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내가 길어 잠입은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체크할 게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 매장 내일 보자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정말 부탁드려요 재밌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감사합니다.